차번호가 특이한걸 봤습니다 앞에 자리가 세자리로 바뀐 차번호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차번호파 바뀐거 아시나요 앞자리가 세자리가 되구요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렌터카인것 같죠 저 옆에 보면 또 허자도 있는데 허하호 그니까 희스로 시작되는 차들은 렌터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번호판 바뀐다는 뉴스는 들었는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옆자리가 앞에 자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차번호가 세자리도 이제는 도로에서 볼 수 있다라는걸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